오늘 아침 밥상은 전어 양념구이에다가 김부각하고 또 이제 밥새우 가지 호박 된장국이에요 밥새우 가지 호박 된장국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어는 구워가지고 양념장 바를 거예요 마늘 듬뿍 넣고 참기름, 애간장, 깨,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서 양념 발라서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부각을 이제 이 김부각이 이제 올해 올 겨울을 지내려면 김부각이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깨농사에 지어서 깨가 많기 때문에 또 김부각을 좀 부치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 지낼 김부각을 붙여서 이제 설까지 지낼 김부각을 붙여놔야 돼요 오늘은 가을 전어 아주 맛있는 가을 전어 구이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박하고 가지, 붓고추 넣은 호박, 가지, 밥새우, 된장찌개를 끓이는 중이에요 아주 맛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